최악의 맛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항상 저희에게는 참 힘을 드리고 싶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또 오팀장님께서 어떠한 최악의 맛을 가지고 왔을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안타까웠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넥스거든요. 아하 바이넥스 저도 압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직까지도 보면 최악의 맛은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주도 제약바이오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아직은 조금 불안하구나. 그런데 바닥은 저도 잡아가고 있다는 데는 동의는 좀 하거든요. 그렇죠. 암하케도 있고 다 있는데 밀리네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바닥이 딱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최대한 좀 조심하시면서 아직은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이넥스는 일부 의약품의 주성분 용량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신뢰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먹는 거고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조된 방법을 당연히 정확히 지켜야 되고 임의변경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악재로서는 좀 좋지 않은 악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지 제조 방법으로 의약품 생산했다라는 걸 회사에서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없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또 제재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죠. 수탁 제조 32개 품목에 대한 제조 판매의 중지를 내렸습니다. 바이넥스의 기존 6개 제품에 더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 거고 앞으로 제재 조치가 더 이어질지 끝날지 이거는 이제 이슈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에 해소는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대 요인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바이넥스가 코로나19 백신 스프르트니크 V 관련주로 좀 주목이 돼서 위탁 생산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때문에 매수하셨다가 폭탄 맞으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슈가 아직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사 내용들 나오는지 악재가 좀 마무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빠른 반등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좀 완만한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뭐 HLB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바이넥스 이런 종목분들이 개인 취자분들께서 검색도 많이 하시고 또 매매도 많이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주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 아직은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고요.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최악의 말 역시 떨어진 종목에서 아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그거 쌍돼 종목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안정성, 유효성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안정성 측면이라면 5G가 요즘에 아직 안 가요. 맞아요. 아직은 안 가고 있죠. 아직은 실적이 작년도에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여파 영향을 받았던 게 5G거든요. 원래 그 일본 동계올림픽과 함께 한국 5G 시장은 굉장히 큰 확대를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뎌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더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종목은 이제 와이솔이라는 종목인데. 와이솔. 네. 종목 괜찮습니다. 사실. 5G주는 사실 다 괜찮긴 한데 실적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망감. 이게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실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저는 2분기부터 개선되지 않을까. 올해 2분기부터. 네. 2분기부터.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좀 개선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댄치 대비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보통 컨센서스 대비 얼마가 나오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장 큰 게 사실은 제약발용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번 크게 올라갔잖아요. 5G는 완전 소외됐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G 모멘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 기대가 지속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바닥 잘 잡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팀장님도 5G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런앤런을 보시다 보면 결국은 5G 저점은 5팀장님이 잡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아마 제가 5G 얘기를 자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서 제 5조가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이걸 숨죽여서 이 5조를 느껴야 되는군요. 네. 5조를 이제 느끼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때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바이오나 5G 쪽 종목이 조금은 부진했다. 이렇게 하면서 최악의 맛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